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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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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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남구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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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도로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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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잠시 후 왼쪽 지하차대로 진입하세요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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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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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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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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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